안녕하세요. 진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 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나이 든 시니어 골프가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니어 골프라고 얘기를 하면 50대 중반을 얘기를 합니다만 챔피언스 투어에서 뛰는 시니어 골퍼들은 여전히 300야드씩 칩니다. 전혀 거리가 줄지 않고 신체 기능이나 건강 수준이 여전히 아주 훌륭합니다. 그들은 그만큼 훈련을 충실히 잘했고 그런 결과로 파워와 속도 증강을 많이 이루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프에서 나이 드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이를 먹으면 속도가 떨어지는가 그 메커니즘을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육 활동이 감소를 하고 운동신경이 좀 둔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설명을 할 때 중앙신경 시스템이다, 모터장치다 하는 학술적인 용어를 동원합니다만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근육이 반응속도가 느리고 신경이 좀 둔화되는 문제 때문에 헤드스피드를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근육 섬유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 섬유는 빨리 반응하는 근육 섬유가 있고 또 느리게 반응하는 근육 섬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섬유는 섬유 중에서 빠른 근육 섬유가 좀 빨리 퇴화가 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빠른 근육 섬유의 퇴화의 문제 때문에 헤드스피드를 많이 못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사르코페니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힘과 속도가 결합된 근육의 힘은 같은 파워를 나타내는데 노화로 인해서 근육의 크기와 힘의 감소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근육의 질량이 작아지고 강도가 약해지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파워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훈련뿐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골프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운종을 하는데 최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체력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파워 훈련을 강제적으로 자주 합니다. 자기 힘에 비해 조금 벅찬 무게로 훈련을 해야만 체력 훈련이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벅차게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보통 속도 및 파워 트레이닝에 따라 라벨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RFD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RFD는 보통 근육 수축에 처음 200ms에서 발생하는 힘의 양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이 강도와 RFD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강도 측정은 최대 힘을 산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반면에 RFD는 매우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최대 힘의 양 이런 힘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힘을 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RFD는 얼마나 빨리 파워를 최대의 힘을 발생시키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을 할 때는 파워가 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을 쳐낼 때 파워 릴리스를 할 때 얼마나 짧은 시간에 최대의 힘을 발휘하는가가 골프 거리를 많이 내는 데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RFD에 비해 시니어가 얼마나 빨리 강도를 감소시키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고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의 매우 짧고 폭발적인 특성 때문에 RFD는 높은 헤드스피드의 중요한 구성여서여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것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것은 훈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장시간 너무 힘들게 오래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강도 있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골프 휘트니스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RFD를 파워를 늘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RFD에 좀 더 집중하여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여러분의 헤드 클럽 헤드 스피드를 좀 더 유지를 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또 즐겁게 골프를 치기 위해서 이런 여기서 말하는 훈련을 혈액 훈련과 RFD를 향상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해주기를 위한 더 즐겁게 골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전문적인 내용에서 설명이 충분히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헤드 스피드가 줄어드는지 또 그 헤드 스피드를 복원을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체력 훈련을 해야 되고 순간적으로 파워를 쓸 수 있는 RFD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파워 훈련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순간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순간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